오늘은 치과 요양날이라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다. 간단히 된장국에 밥을 먹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갔다. 알을 채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치과에 도착했다. 치과를 다녀와서 예전에 갔던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잘랐다. 머리를 자르고 난 후 다시 군대로 가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 여기가 용연달이에요. 비행기다. 여기가 제주시의 용연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용연달이. 어, 저쪽에 정자가 있네. 여러분들 정자가. 저 밑에 정자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잠시만요 계곡같이 저희 정자도 있고 멋지 않네? 여기는 바다에요 여러분들 바다가 이렇게 바다 저기 보니까 저 크루즈... 아니 엄청 큰데? 여기 발로 가 여기 되게 크다 여기 멋있긴 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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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엄마와 함께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영상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거죠? 감사합니다